이곳은 베른의 결계를 수호하기 위해 세워진 유적이야. 아무래도 유적의 마법진이 작동하기 시작한 모양이군. 우선은 입구를 돌파해야 돼. 그러기 위해선 두 거점을 점령하는 게 우선이겠어. 원로원 놈들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이곳은 베른의 결계를 수호하기 위해 세워진 유적이야. 인간들은 이 유적지에 대해 잘 몰라. 그래서 중요한 장치들을 무방비 상태로 냅뒀더군. 아, 이곳은 베른의 결계를 하시기나, 이곳은 베른의 결계를 확대를 지지하자. 그곳은 베른의 결계를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베른의 결계를 하시기 위해 acab기의 결계를 하시기 위해 세워진 유적지에 대해. 그럼, 간다! 그럼,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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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academics 공격자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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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증폭속을 가동했듯! 광장으로 합류할게요! 다들 잘해주고 있어! 끝까지 각자의 위치를 사수해! 지금 증폭속을 가동했듯! 한번 더 확인해보는 것 같아요! 정신이 많지 않나요? 난 안전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잘襲꽃! 이 시각 세계가 더 이상한 것 같네요 지구가 더 이상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시각 세계는 한 번씩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님! 이 시각 세계가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에 대해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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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너... 봤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지키고 있겠다 돌격! 돌격하라! 이런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넘들이 후방으로 쇄도합니다 섬멸하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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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아나가지 중랑가 중랑가 아멘 괜찮나? 자네에게 받았던 은혜를 지금 갚으러 왔네 창천 구감! 창천 제일감을 도와라! 아 publikum 몬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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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재무관은 신기술이 적용된 기체를 가져왔다. 쓸모가 있기를 바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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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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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ока 만화 엔진 기동, 잠금장치 해제 헤비 워커, 출격합니다 지금부터 아르덕타이는 감사관을 원호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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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들 힐리오나르 관문이 점령되겠습니다. 아군이 더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힐리오나르 관문이 점령되었습니다. 힐리오나르 관문이 정리적으로 힐리오나르 관문을 힐리오나르 관문이 점령됩니다. 와우 깔끔한데 그만 과친전 한 번 하고 나면은 끝 폭탄 설치는 끝났으니 이제 터뜨리기만 하면 돼 말을 놀기 없대 이 세계는 혼돈의 점식들이라 아니 Bro 저인 이 놈들 숫자만 많았지 별거 아니구만 좀더 앞으로 가자고 도마라 돌기 없대 돌기야 히한 베이징 아우님은 관문 쪽을 부탁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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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도와줄게! 히힛!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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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창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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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기회에 못 미치는데 어린이 야 아니다 미리 작별 인사부터 해보지 미리 작별 인사로 시기 미리 작별 인사로 이 시기 . . . . . . . . 마음대로 시작할까?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도 돼. 내 계획은 군단장들과는 조금 다르거든. 하지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마음대로 시작할까? 마음대로 시작할까? 마음대로 시작할까? 저 쇠기를 파괴해라.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 내가 도와주겠다. 마음대로 시작할까? 마음대로 시작할까? 마음대로 시작할까? 마음대로 시작할까? 마음대로 시작할까? 하하 마음대로 시작할까? 그러나 아니요 저게 마지막 쇠액이다! 저것만 파괴하면! 몽한...선일리야... 죽을땐! 카오스 게이트가 소멸하기 시작했군. 우리가 이겼다고! 끝이다, 아브레슈드. 음... 아! 그래, 분명 실패했다 이곳에서는 마스티아님! 슈틀드! 카우스 게이즈가! 카인... 카인... 나는 보았다 크라트르가 남긴 예언 아르데타인이 어둠에 붕괴되는 것을 마스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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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은 카우스 게이트가 어떻게... 하나가 될 준비가 끝난 거지 이제 혼돈은 빛을 삼킬 것이다 아... 마스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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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엣 마스티아님 포거합니다! 기나의 바다 곳곳에 샀으리 피해 규모... 파 기울 rud 우린 지금부터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전선으로 행군한다 아... 왜 이렇게 다시만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